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일이지만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시험을 보고 있는 애나 어른이나 성도님이 계십니다 예배 가운데 있지 않은 우리 성도님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내 영혼이 잘됨같이 첫 번째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아픈 데 없으시고요 돌아가신 거예요 성장지를 앉혀놓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하세요 皆さん健康でありますか 그럼 등 떼세요 자背中を離してください 아 저 한 4월 달쯤인가서부터 계속 이렇게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이렇게 봐왔어요 계속 질병 때문에 중부해달라고 하는 전화를 받고 또 그런 환자분들을 간호하는 힘들어하는 가족들도 봐왔고요 그 중에 한 분은 일본 목사님인데 저번 주요일에 방광암 폐암으로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금요일에 장례식을 인도하고 왔습니다 또 한 분은 여기서電車로 40분 정도 걸리는데 사실은 일본 성도님인데요 대장암 말기예요 대장암 말기예요 그래서 언제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 분이 지적 장애자예요 그리고 그 분의 부인도 지적 장애가 있고요 그 가정에 초등학교 5학년짜리 딸이 있는데 그 아이도 지적 장애 직업은 다 없고요 그래서 생활 보호 대상자로 근근히 살아가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엄마랑 딸은 불교 절을 다녀요 이 남자분 아빠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자기는 천국 가기 전에 가족들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에 그래서 아가페 교회로 가족들을 데려오겠습니다 그래서 아가페 교회에 가족들을 데려오겠습니다 대장암 말기면 여러분 손에 힘도 없어요 볼륨도 못 잡고 글을 못 쓴다고요 볼륨도 못 잡고 글을 못 쓴다고요 볼륨도 못 잡고 글을 못 쓴다고요 그런데 부인은 안 간다고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안 간다고요 딸만 데리고 저번 주 주일날 아가페 교회로 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가페 교회로 오고 있었어요 이케袋까지 왔었나 봐요 그런데 이케袋駅에서 다 토한 거예요 이케袋駅에서 난 또 전부入ってしまったんですね 자기 몸을 못 가는 거예요 体가 못たなくなりました 예배 10분 전에 전화가 왔어요 교회로 오늘은 도저히 못 갈 것 같다고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오늘은 교회에 갈 것 같다고요 병원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요 그러면서 딸아이를 이렇게 바꿔줬어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娘에게 전화가 바뀌었어요 아빠는 전부入っちゃいました 아버지는 전부入ってしまいました 그건 한국말로 하세요 내가 일본말 했으니까 아 진로만 했어요 어느 나라 말 한지도 모르고 죄송해요 나는 곧... 아빠 전부 하이자이 맛있다 아빠가 전부 토했어요 아빠 스와떼마스 네 스와떼마스 죄송합니다 한국어 몰라요? 스와떼마스 아버지가 지금 앉아 있습니다 퍼진 거예요 완전히 완전히 이렇게 지진맥질로 주저앉아 계시다는 전화였습니다 병원에 돌아갈 거예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전화를 지가 받아놓고 저는 그래? 그 전화를 받은 거예요 박동현 목사님이 제가 웃게 뒀단데스 네 그리고는 저한테 막 울면서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10분 전에 그 말 보고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결국 그분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셨어요 결국 두 분은 레이아이을 사사해가 되기 때문에 병원에 돌아가셨어요 너무 안타까워서 그 주에 병원에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게 했어요 너무悲しくて残念인데 그 주에 병원에 오고 레이아이을 사사해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주일이 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당연히 예배들이로 교회에 온다고요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이 주일 예배인데요 누구에게는 목숨을 걸고 와야 되는 예배이기도 한다고요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나 당연하게 오는 이 예배인데 저번 주에 소천하신 그 목사님은 그렇게 드리고 싶어했던 그런 예배라고요 여러분 건강은요 건강할 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건강을 잃은 다음에 건강을 지키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킬 수 있는 거라고요 예배도 그런 것 같아요 레이아이도 그런 것 같아요 아무렇지도 않은데 너무나 당연하게 드리는 예배 本当に当たる 만한ように捧げるこの 예배 이때 더 감사하나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 우리도 어느 누구도 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니까 지금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께 더 감사로 예배 드리자고 그리고 정말 바라기는 정말 아프지 마세요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우리 몸이지만 어느 순간 내 몸인데 내가 내 마음대로 못 움직이는 몸이 될 수도 있다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요 지금 내 마음대로 몸을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이것만 생각하면요 성령님의 지켜주심 건강 지켜주심에 그저 그저 감사하게 된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내 삶에 감사가 없을 때 병원에 가서 그냥 30분만 앉아 계시라고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 보면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 질병 앞에 사람이요 정말 나약하더라고요 질병을 갖고 있는 환자를 갖고 있는 가족들 너무너무 힘들어지더라고요 질병이 있는 가정 정말 힘들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아프면 더 하나님 붙잡을 것 같은데요 몸이 아프니까 믿음도 떨어지더라고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요 몸이 아프니까요 뭐 다른 거 기도도 못하겠다고 그래요 뭐祈りもできません 말씀도 못하겠다고 그래요 뭐 세일수도 요구가できません 여러분 건강할 때 더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나아가고 싶을 때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싶을 때 나아가지 못하는 내 모습이 있을 수도 있다고요 건강할 때 감사하십시다 우리 교회 야구팀 있지 않습니까 야구하다가도 다치기도 하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운동선수들이 아닐까 그냥 조금 삐고 뭐 이런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발을 다쳤어요 야구할 때 땅 치고 베이스로 막 달려가거든요 야구는 볼을 데리고 베이스도 거로로 들어갔잖아요 막 달려가다가 베이스 사각형의 모서리를 꽝 박았나 봐요 벼se의 모서리가 가장 딱딱하거든요 벼스의 모서리가 가장 딱딱하거든요 그 뾰족한 곳을 팍! 밟았나 봐요 아웃 안 되려고요 그런데 우리 발바닥에는 세 개의 긴 근육이 세 개가 있는데 그 근육이 쾅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근육에 염증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걸을 때마다 아프죠 그러니까 집에 있을 때는 그냥 이렇게 걸어요 그런데 김영희 목사가 있으면 걱정하잖아요 그렇게 걸으면 그런데 김영희 선생님이見ている前でそういうふうに歩いたら 심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요 한 두 명이 아니에요 김창수 집사님, 김일소 집사님, 김일소 집사님, 주정호 집사님, 낙하자 집사님 괜찮아요? 아, 저기 낙하자 집사님 괜찮아요? 낙하자 집사님 괜찮아요? 조금만 기다려봐 뭐,そのうちになろうと思います 하여튼 우리 아퍼도 부인들 앞에서 말도 못해요 부인들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걱정할까 봐 걱정할까 봐 혼자 안 아픈 척 하면서 막 이렇게 불쌍하게 우리 살거든요 그러니까,ひとりで痛くないふりしたから 本当にかわいそうに生きてるんですよ 다들 보면 손목 みんな手首 발목 足首 무릎 시자 이런 병신들이에요 선생님 患者さんなんですよ 야구하다 보면 이렇게 막 넘어지고 부딪치고 막 그러니까 약してるときにぶつかったりも倒されたりもするのは済ますから 아니 평상시에 항상 운동을 하면 괜찮은데 普段 운동을やっていればいいのに 준비 운동도 안 하고 준비 운동もせずに 스트레칭도 안 하고 스트레칭もしないで 갑자기 막 그 짧은 2시간 사이에 막 순간적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だから 患者さんになってしまうんです 근데 저번 달 11월달 저녁 푸뇨마 워실때였어요 先月 11月の夕方 푸뇨마 わしふれあいのときなんです 그때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저는 가졌는데 その時 癒し主 예수様を 見上げながら 癒しのとき 私は 持ったんですね 또 계속 중보 기도해달라고 하는 전화도 있었기 때문에 また 돈なし祈りをお願いします という 天下からの 돈なしのお願いもあったので 그분들을 중보하는 기도도 하고 彼らの 돈なし祈りを するつもりで いったんですね 저도 이렇게 발 아픈 채로 못살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스스로 치유 기도도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픈 발을 낳을 찌어다 명령하고 선포하면서 예수様の みなによって痛みの 足は癒されよ と命令したり 宣言したり しました 그날은 정말 발 안 낳으면 집에 안 돌아갈 각오로 했거든요 本当にこの足の痛みが 取れないければ 私は絶対家に帰りません と覚悟を持って祈りました 우리 治癒者 되시는 예수님 그 권세와 능력의 이름을 선포하고 기도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픈 발을 낳을 찌어다 라고 그리고 바로 쾅 뒤졌어요 근데 안 아픈 거 있죠 그전에는 이렇게 걸었었는데 아무래도 안 아픈 거야 아니 왜 충농증 환자가 코가 뻥 뚫려가지고 아 콜을 쓰니까 좋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기분 이런 기분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나갔어요 성장 그랬더니 그랬더니 거기에 김창수 집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평상시에 저처럼 사람 없을 때 이렇게 다니시는 분이 김창수 집사님 야구 야구를 할 정도 야구 야구가 뭐야 뛰지도 못해요 야구 도연이하고 이렇게 놀아줄 때는요 도연이 다리 짤릴 각오를 하고 놀아주는 사람이에요 도연이 너 아빠하고 테니스 쳤다고 그랬지? 도연이 너 아빠하고 테니스 쳤다고 그랬지? 아빠 돌아가실 뻔했어 그게 아빠야 알어? 근데 저분이 야구를 해서 다친 것뿐만이 아니라 원래 뼈가 이상하게 생겼대요 뼈가 발끝에 뒤꿈치 뼈가 뾰족하대요 그러니까 그 뾰족한 뼈가 발 근육을 자꾸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육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을 때마다 얼마나 아파요 테니스를 추려면 뛰어야 되는데 테니스는 하실랄끼리 하잖아요 도연이 아주 미치겠다 속으로 밀어내면서 치는 거예요 도연이 뭐 시지소다요 또 진짜 어무이 같다 야구할 때도 그냥 김창수 사님이 나가면 다 뛰어라 뛰어라 다 난리나 치니까 죽을 힘을 다 해서 뛰는 거예요 그렇게 앞분도 참고 야구 시작할 때 김창수 사님이 밀어내면 다들 하실래 하실래 또 아우로 거라 다행한 어무이도 했다고 근데 요즘은 야구를 시작하더라고요 사실은 야구를 시작하더라고요 발이 아파서 못 뛰는 사람이었는데 하루는 엄청 잘 뛰는 거예요 하루는 엄청 잘 뛰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진통제 이빨 먹고 왔어요 난 엄청나게 치고 엄청나게 달렸거든요 그리고 진통제 약발이 떨어지면 아아 하고 돌아가고 겉은 멀쩡한데 완전히 불쌍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녁 푸뉴마 예배 끝나고 기도가 끝난 다음에 복도에 나갔더니 김창수 사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도에서 집사님 저 발 치유받았어요 간증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발 병신이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그래서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간절히 치유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이제 야구 시합이 있대요 시합 다 잘 끝나고 시합 다 잘 끝나고 이제 잘 가라고 인사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잘 가라고 인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 때 김창수씨가 고요 목사님 발이 안 아파요 어? 그럴 리가? 근데 그때 순간 우리들이 갑자기 문득 생각나는 게 그때 저녁 푸뉴마 예배 때 그 기도 그때 저녁 푸뉴마 예배 때 그때 그 기도 예수님의 환자상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일서 집사님에게도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지어다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지어다 예수님의 치유의 첨사님의 치유의 역사를 드리겠습니다 아멘도 안 하는 것 같아 아멘 아멘 근데 우리 이런 이런 좀 삐고 뭐 삐끗한 이런 거는 사실 병도 아니죠 정말 우리의 가정을 뒤흔드는 이런 질병은 아니에요 가족들의 피를 말리는 그런 질병은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는요 정말 가정을 뒤흔들고 피를 말리는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심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하시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보호하심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목자들이 양치는 목자들이 잘 인도하더라도 양이 지갈길로 그냥 나가버렸다 그럼 길 잃은 양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는 몸도 있고 영혼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봐도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봐도 그래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봐도 우리에게는 몸이라는 것이 있고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살다 보면 영혼이 병들어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가 있죠 마음이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생각이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그 생각에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몸이 아픈 사람 병들어 있는 사람은 보이니까 당연히 많고 그래서 성경을 보면 몸 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건강함을 말씀하시고요 육신의 건강함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우리의 영혼의 건강함도 지켜야 되고요 눈에 안 보이는 몸의 육신의 건강함도 지켜야 된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잘 되어 있을 때 그때 우리의 범사 모든 일이 잘된대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잘 되어 있을 때 육신도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잘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내가 하나님으로 기뻐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 기뻐하느냐 안 하느냐 바꿔서 내가 세상 것으로 기뻐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와 내가 하나님으로 기뻐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보면 내 영혼이 잘됨같이 라고 하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거예요 우리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몸은 쇄악해집니다 쇄악해진 몸에는 병을 이길 수 없는 그런 몸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온 제 인생을 보거나 목회를 통해서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나이를 먹었냐 안 먹었냐 이 나이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나이가 많냐 아니냐 이게 건강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 그 사람의 건강이 나타나더라고요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기쁨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요 늘 걱정하는 얼굴 근심하는 얼굴이에요 짜증난 얼굴이에요 화내는 얼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마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삶의 모습이 다르다고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다고요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는 그 눈이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 없이 그냥 걱정으로 사는 사람은 늘 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되네요 목회를 하면서 없는 걱정까지 끌어당겨가지고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의사들도 비슷한 말 하더라고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요 스트레스는 반병의元이라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병이 생긴다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병이 생긴다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병이 생긴다고요 너무 머리가 아파서 병원을 해갔어요 암으로 추도 안해요 의사가 뭐라고 그래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스트레스を受けないようにしてください 그런데요 목회면서 보니까요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사람은요 삶에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생활 속에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더라고요 질병을 만들만한 스트레스를 갖고 살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사람의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 삶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기뻐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나를 질병으로부터 막는 영적인 면역력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묻고 싶어요 첫째는요 성경을 보면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했죠 건강한 사람도요 숨 안 쉬면 죽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기도 안 하면 영적으로 죽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기도할 때 막 기쁘고 좋아 기도하는데 기쁘고 좋아 두 명 끄덕거렸네 막 기도하는 게 기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싶어서 교회로 달려나오는 그 발걸음이 가볍고 그래 둘째는요 건강한 사람은 음식 먹을 때요 가리지 않고 다 잘 먹습니다 그렇듯이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말씀 듣는 걸 기뻐하시고 좋아하세요 성경은 읽으세요 성경은 읽으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 영원히 잘됨같이의 내 점수가 나온다 우리 몇 점쯤에 기도 몇 점쯤에 말씀 몇 점쯤에 누구나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바라기는 우리도 아플 수 있어요 하지만 최소한 우리 마음에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없어서 질병을 갖지 말자고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없어서 질병을 만들지 말자고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항상 바르고 잘 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들의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으로 기뻐하면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범사가 잘되고요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기본 기초 신앙 인생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기본 기초 신앙 인생인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가치 여러분이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가치 이 말은 하나님과 네 영적인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으로 기뻐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으로 기뻐한다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 2019년의 마지막 12월의 성탄의 예절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샘솟아 올라오는 기쁨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 기쁨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길 복된 길 그 길로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 길에 도와보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avat